안 돼 많이, 피부도 안 세게 안 좋고 괜찮아 먹어, 어? 일단 먹고. 정신자, 잠깐 너랑 얘기해 줘, 어? 어 잠깐 갔다 올게, 어? 괜찮아, 먹고 있어, 쟤. 쟤, 먹고 싶은 음식은 다 시켜, 원하는 데 갖다 주고. 많이 힘들었지? 아 근데 너 정말 힘들었다. 너희 없는 동안에 서울에서 회사는 엉망친 창이고 싶네. 게다가 지 엄마가 그 지하 보상금 쪽으로 회사에서 얼마나 가져갔는지 아니? 그거 메꾸려면 빨리 우리 지하 데리고 가서 뭐 화보를 질든 모바일을 하든 빨리 뭐라도 해야 돼. 그래서요? 살인자, 중도로 가자. 아 지하야, 많이 먹었어, 어? 아유, 잘 먹었네. 더 많이 먹어, 어? 천천히 먹어. 정신자, 정신자도 같이 좀 먹고. 자, 우리 나가 있자고. 많이 먹어. 고마워. 고마워. 너무 맛있어, 마시고. 왜 울어. 고마워. 노야만. 아, 할아버지. 아빠. 축하하하. 공고하고. 축하하하. 축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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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